야 우리 게임 하나 해가지고 뮤직뱅크 때 12명은 추리닝 입고 가는데 한 명은 수트, 수트 쫙 빼 입고 나가게 해가지고 드라이 리허설 때 수트 입고 하기 그게 다 추리닝인데 혼자 수트 입고 드라이 리허설 입고 야 그러면 우리 첫째 주에 애니원 의상 입고 혼자 오기 애니원 의상 입고 드라이 리허설까지 하는 거야 어떻게 정하는 거야 그거? 취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그거 어때 노래 눈치 게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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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세 번 아니 총에서 세 번 걸리는 사람이 입기 오케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보여줄게 I'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이러면은 호시랑 나랑 걸린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눈치 게임인데 노래로 하는 거야 부르는 사람이 빠지는 거지? 어 근데 겹치면 걸린 거 오케이 도겸이부터 시작하면은 도겸이는 안 걸리는 거니까 너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니야 도겸이가 이거 시작하고 그거를 포함을 안 시키면 되지 어? 나부터 할게 도겸이가 처음 부르면 얘는 지금 부른 게 아니야 그냥 처음 스타트만 해준 거야 어 스타트만 해준 거야 너도 껴서 해야 돼 할게 어 우리 가위바위보 해 누구야? 한! 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호시! 호시 한 번 졌어 야 이거 쟀는 거야? 남산다? 다음 발견 호시가 시작해줘 구해 하고 있어 근데 그 노래 몰라요 정안도겸 문준이 말했는데 같이 가위바위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노래 몰라서요 일단 정안도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에이 너무 앞에서 사기를 치네 딜레이 걸린 거 아니야? 야 너 딜레이로 막고 싶냐? 오케이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 오케이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우리 노래로 하자 우리의 밤은 새 수 없 쓴 별들과 모래 알 그 사이 폭죽을 쏘는 탕탐 소리에 우리의 웃음 꽃 피우고 저번에 달빛 우리의 조명이 되고 야 게임 디노 야 재밌다 재밌다 근데 근데 코러스도 포함이야 원래 아닌데 도겸이만 예외 도겸이랑 같이 가위바위보 해 어? 코러스를 누가 해 갑자기 노래하는 데 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 했었어 오케이 디노 디노 왜 왜 잠깐만 나 잠깐만 형 이거 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머리는 다 투리링 입고 오고 한 명만 애니원 풀착장 의상으로 드라이 리허설까지 아침부터 입고 와서 애니원 착장 의상 집에 있잖아 거기서 입고 오는데 구겨진 거 지금까지 진 사람이 몇 명 있었잖아 3명 연속은 아니 총 세 번 할래 두 번 할래? 세 번 세 번 세 번 두 번 하자 두 번 두 번 가자 그래 두 번 하자 두 번 총 두 번 지면 하는 거야 그래 오케이 디노가 시작해 자부터 할게요 탈락 탈락 아침에 뭐 닌 콜 필수던 내가 오늘은 번 쩍 번쩍 눈이 떠지는가 에이튼 아냐 나 왜 했어 나 여기서 두 번째라고 남 첫 번째야 남 첫 번째야 남 첫 번째는 두 번째야 남 첫 번째는 두 번째야 두 번째야? 난 난 난 후내진거 가위바위바위바위바 호시 아 호시 두 번인데? 그러면 호시 언니 두 번 걸렸으니까 맞아 호시가 애니원 의상 풀착장 입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와 그러고 머리는 붕붕 떠 있을 거 아냐 그치 그치 모자 못써 모자 못써 샵 금지 샵 금지 샵 금지 진짜 이거 컨텐츠 살려주세요 진짜 리허설까지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뮤뱅 가기 전에 나와야 돼 이거 그냥 혼자 청쾌하기만 할 거야 진짜 영상도 안 남겨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공개되는 거지 대기실에서 단체사인 찍는 거야 좋아좋아 간지에 찌는 거지 좋아좋아 얘들아 솔직히 이거 얹어서 하나 더 가자 그래 하나만 더 하자 너는 하고 형은 해야 돼 아니 진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서 이렇게 랜선으로 하는 날이 얼마나 있겠어 좀 충분히 즐기자 대기실에서 할 수 있어 뮤직뱅크 점심 부승관 너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 점심 뭐라고? 안 보여 뮤직뱅크 시작될 때까지 점심 그 뭐 도시락이 오든 다 사기 개인 카드로 개인 카드로 개인 카드로 점심 쏘기 아 그래서 너무 무리한 거 부탁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점심 메뉴 아웃팩 아웃팩하면 200만원 나올 거 같은데 200만원 나올 거 같다 자기가 정말 겪인다는 거 컨텐츠에 200을 태워? 그래 컨텐츠에 200을 태워 한번 하자 이게 바로 컨텐츠야 200을 태우는 게 9백 아니어도 되잖아 밥 2만원 이하로 하자 어 자 게임하기에 앞서 게임하다 정색한 사람 바로 걸린 겁니다 그래 게임하다 정색하면 안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 나오지마 감정적으로 어 오케이 바로 걸리기 정색하면 노래 부르기로 가? 노래 부르기 제일 나을 거 같아 그래 노래 부르기 눈치 게임인데 이번에는 세 번 지는 사람? 어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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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음식 1인분에 2만원 이한 거야 너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총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자 그래 그래 100만원으로 하자 정환이 형 쿱스 형 어 이거 어때? 한 글자 한 줄 거 어때? 근데 이게 저 화면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여 맞아 맞아 그러면 멤버 1번부터 13번까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던 거 하자 하던 거 하자 민규 형 모습이 민규 형이 아닌 거야 민규야 민규야 아이디어 좋았어 민규야 그거 경험 끝나고 하자 우리 그거 뮤병에서 그래 그래 같이 해줄게 민규야 그때 아이디어는 좋았어 재밌으면 오케이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할래요? 호시 걸렸지 민규야 민규 부터 민규 부터 아니지 나부터 해야지 호시가 해야지 근데 호시야 첫 번째 해도 다시 껴서 해야 돼 상관없어 오케이 레츠고 그러면은 갈게 잠깐만 가사 틀리면 바로 걸리는 거야 오케이 부르는데 가사 틀리면 바로 걸리는 거야 오케이 코러스 돼? 코러스 안 돼 코러스 안 돼 코러스 안 돼 오케이 갈게 ência 100명 코러스 나 틀렸다 wijmia 코러스谷 코러스 mana 쉬는 날인데 너 아 맞네 맞네 가사 맞네 도겸의 바보샷? 아냐아냐아냐아냐 도겸이 한 번 걸렸지 도겸이 도겸이 바보샷? 도겸이 바보샷? 도겸이 바보샷? 아니아니아니아니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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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딜레이 아 나 딜레이 걸린 줄 알았어 이거 뭐야 패스? 알겠어 다시 시작할게요 갈게요 쉬는 날인데 너모해 사랑한다는 세기 생각있으면 나와 놀래 칠리지릉 롤모해 아 걸렸다 걸렸다 아 야 유빤티이 누구야 곱수 장 뗄렸다 곱수 장 뗄렸다 곱수 장 뗄렸어 야 그 코러스 아니냐 아니야 왜인이야 몰래 있어 형 Revelation 지금 호수 장이에요 나 나 아 탑쇼 걸린 거야? 어 3번이지? 어 3번이야 오케이 3번 아니야? 야 이거 잘하는 게 진짜 웃기다 나 하면 되는 거지? 잠깐 잠깐 정색하면 바로 그 사람이 쏘는 거야? 아니요 아 정색하면 하나로 치는 거야 아 오케이 갈게요 네 세분 친 친 친 No one outside yeah Come on come on 어 come on 3번인데? 맞아 3번이야 맞아 맞아 3번이야 걸렸어 너무 걸렸어 너무 걸렸어 너무 걸렸어 너무 걸렸다 와 디노 잘한다 야 톡톡한데? 야 우리 애기 올리니까 다들 엄청 다들 조용해 준다 아 여기 얘기다 너무 쉬운 거 한 거 아니에요 다들? 디노 코모 얘기다 야 디노 코모 얘기다 우지 형 코난 범인처럼 나온대 나? 우지 형 코난 범인처럼 나온대 아 우지가 어디 있는데 지금 우지가 어디 있어? 코난 범인 햇빛이 없어지니까 시간대가 오 뭐야 불을 켜요 불을 켤까? 오케이 다 가겠습니다 형놈아 시작해 나 시작할게 어 오케이 홈런 이렇게 문장 akat 이렇게 돌이 evangelical 도겸이 쿱스 도겸 명호 도겸에서 시작할게요 너는 내게 유일해서 내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걸 야 디노 가사 책이 없어 이렇게 아찔할 줄 이렇게 중독돼 버릴 줄 처음엔 알 수 없었어 이미 떠난 뒤에는 날 컨트롤해 주겠어 주겐 닌가? 컨트롤 할 수 없어 나 틀렸다 없어 가사 몰라서 이게 우리가 가사 몰라서 아 이거 유니콕이 가면 어렵다 유니콕도 오히려 이게 어려워 도겸이야 도겸 오케이 들어오면 쿱스 명호 나 도겸 맞아요 잘한다 야 솔직히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 좀 부르자 그래 난 불렀어 난 불렀어 야 그리고 얘들아 이거 세 번 아니고 두 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그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와 진짜 와 너 진짜 나쁜 거 같아 두 번 할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나 간다 어 근데 이제 안 불렀 사람 좀 양신적으로 불어야 돼 그래 알겠어 양신 중장에 형 알겠어 양신 없고 두 번에서 불러도 되지 야 퍽퍽퍽퍽퍽퍽 안 보고τό는 안 상해 어려운 거 다 해 나도 할게 네 Let's go 어색 민규야 할 때 됐다 민규야 돼inea 민규야 랭목에서 못 들었어 한 번만 다시 랭목에서 못 들었어 섣불리 말 못해 가자 얘들아 야 이거 대부분이 아는 노래로 하자 우리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 호시했어 호시했어 뭐라 불렀어 다시 불러봐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민규야 할 때 됐다 부승관 핸드폰 찾아보지마 아 진짜 반칙 2개 승관이 한 번 걸린 걸로 하자 반칙 내가 분명 아까 보지 말라고 했어 승관이 한 번 승관이 하나 걸렸어 이거 안 돼 이거는 안 돼 어째서부터 해킹 이거 원래 시험 볼 때 해킹하면 승관이 형 승관이 형 감정적으로 가면 지는 거야 알겠지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승관이 형 그런 양심 그냥 알아야지 재밌어 승관이 형 알지 알지 적당히 알면서 헷갈린 걸로 할게 응 응 어 하겠습니다 어 응 무식색깔색깔색깔색깔색깔색깔색깔 와 미니시다 아 틀렸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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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됐어 아니야 너 길이길이 할 때 뭐 틀렸어 중간에 발음이 꼬였어 근데 발음이 꼬였으니까 틀린거지 이러면 노래를 못 부를거 같은데 이 정도면 오케이 가 빨리 가 점점 무서워진다 야 이거 무섭다 습수돌겸 뒤에 조슈아 승관 민규 간다 승관이가 계속 그거 서게 해줘 한다고 한 번 더 보라 안 틀렸어 잠깐만 같이 부른거 아니야? 명호랑 명호 지금 같이 불렀는데 같이 불렀는데 아니 내가 너무 같이 불렀어 보논이 아니 너 봐 보논이랑 명호 같이 불렀어 명호 같이 불렀는데 맞아 나 같이 불렀어 난 너라 아다 slaves 야 너랄한 적이 몇 명이야 지금 그럼 걸린사람 지금 한 번씩 걸렸고요 쿱스도겸 팀원 전원입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요즘 말야 내가 말야 생각이 많아 딱딱딱 요즘 말야 내가 말야 너에게 말야 아니야? 어? 맞아 너에게 말야 끝났는 거 아니야? 너에게 말야야 그럼 디노가 걸린 거야? 맞아 끝났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디노가 아니야 디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디노 두 번 끝난 거야? 디노 두 번이야? 아 추가해 디노야 디노 한 번이래 한 번이야? 응 나 한 번이야 오케이 시작해보세요 진복이 한 번도 없어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게 어렵긴 해 갈게요 네 차라리 아는 노래가 더 어렵다 어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맘이 전해질까 마음을 꺼내줌 꺼내줌 너에게 복사해 너에게 복사해 주셔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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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아니야? 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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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렵다 건가 난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진짜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어니 형 한 번? 디노가 어려워서 재밌다 와 이번엔 짜릿했다 와 우리 이제 잘 봐요 우리 다 걸렸지 이제 3글자 했잖아 정한이 안 걸렸어 정한이 우지 정한이 형 우지 안 걸렸어? 정한이 우지 옷이 안 걸렸다 오니 형도 안 걸렸어 거다 안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니 형 레츠고 끄고 까지 그 일어나 눈앞에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이 느낌을 보라구 설명해 도롬 도도메아의 질 도롬 도롬 도겸이 왜? 도롬 왜 당첨됐어? 나 불렀으니까 도겸 번호는 안 내면 친구가이 야 잠깐만 번호님 번호님 불렀어? 저라고 가위바위보 안 안 안 안 내면 친구가이 바위바위보 번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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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들한테 밥 사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아 진짜 부럽다 번호님 밥을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아 너 우리가 또 아무런 세게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니야 번호는 그래도 그래도 100만원 이하니까 할만할 거야 야 번호는 너 돈으로 아이패드 샀다 생각해 그치 번호는 소감 소감 너네들은 안 걸려서 정말 족발이 좋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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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